자, 지금 시간이 아, 밤 11시 20분 조금 넘었죠? 자전거를 타고 조금 운동을 했더니 피곤해서 잠이 더 안옵니다. 그래서 세 총 쏘러 나왔어요. 요거 한번 타켓은 크지만 뭐 시원하게 맞는 타격감이라도 보려고 일단 나왔습니다. 자전거 이번에는 칸타스타는 어두워서 잘 안 보고 있는데 이제 아 캔인데요 캔에 이번에 가운데 거 생각할게요 이번에는 어두운 대단식으로 이번에는 어두운 대단식으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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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샷으로 뭐 이게 사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서 아 세운 것도 기술인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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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자 이제 감이 왔어요. 자 이제 감이 왔어요. 항상 이렇게 목적 샷이 쉽지만은 않습니다. 자 이제 감이 왔어요. 자 이제 감이 왔어요. 자 이제 감이 왔어요. 자 이제 감이 왔어요.